안녕하세요. 해양경찰청장 김홍희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황가이만 같아라 라고 말하는 민족 대맹절 추석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온 가족이 모여 시간을 함께 보낼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함께하는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맹절을 이용하여 바다 낚시를 준비 중인 분들도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한 구맹조끼 착용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꼭 기억하여 챙겨주십시오. 올 한가위가 해양경찰에게도 모든 국민 여러분께도 무엇보다 안전하고 평안한 맹절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